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하나은주입니다. 오늘 소개될 제한은 이 그랜저 GN7 이구요.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 검수 다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약간 약간의 유리에 흠집 같은 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크게 저희가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. 고객님께서도 대부분 이런데는 밖에서 스크래치가 잘 안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안에 이렇게 까졌습니다. 까져서 저건 잘 보여드리도록 하구요. 그리고 요런 데는 다 일반적인 스크래치 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요거에 가장 큰 하자가 여기 이렇게 커튼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. 상처가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여기 A필러 쪽에 뜯긴 자국이 좀 있습니다. 뜯긴 자국이 있어서 요런 것도 이렇게 저희가 잡아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서 고객님께 다시 인도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차 검수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? 아는 카스페스, 열심히 아는 카스페스입니다. 아껴주시면 검수부터 자국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